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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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나온 축가창들을 보면 선님들의 기호와 나이도 각각인데 맞게 다양하게 형성됐습니다 아이들의 동심 세계를 담은 축가창들도 있고 또 혁신자 어머니 병사들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어머니들의 훌륭한 모습을 여기 축가창들마다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날을 앞두고 선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 날에 축하의 말도 해줄 수 있고 또 기념품들도 안겨줄 수 있지만 자기의 신종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우위있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선님들이 많이 축가창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축가창들 중에서 어머니를 사랑한다 이 축가창이 좋은 마음이 꽉 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좋은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축가창을 발라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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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